중급 2년차에 The Road to React 라고 하는 수업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책이고 좋은 책입니다. 이 책 교재가 The Road to React에요. 교재 이름이 강의 이름하고 같습니다 잠깐만 제가 이 책의 전체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The Road to React 그리고 전체 페이지 수는 200페이지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딱 좋습니다. 그죠? 공부하기 딱 좋은 분량입니다. 많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리고 이 책은 오픈소스 책입니다. 오픈소스 책이니까 무료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웬만하면은 대금을 지급하고 얼마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금액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Limpop.com The Road to Run React 이렇게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그냥 인터넷에 The Road to Run React 그죠? 요걸 금식하시면은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찾을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2018년 10월 8일날 나왔으니까 아주 지금 강의하는 녹화하는 시점으로 봐서는 최근입니다. 그러니까 최신 버전이죠. 컴퓨터 관련 책은 워낙 유통기간이 짧아요. 돌았으면은 벌써 9버전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요 책하고 그리고 이 책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같이 봐야 될 게 뭐냐 하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당연히 이거죠? Introducing React 홈페이지죠? React.jsorg에 있는 메인 컨셉트에서 Hello World Introducing 중에서 12개까지의 이 내용들. 그죠? 요것도 같이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권의 책을 같이 보게 되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에피소드 수는 대략 한 100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eact는 프레임워크가 아니에요.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라이브러리입니다. Vue 라이브러리에요. 그래서 React 하나만 가지고 뭔가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구와 같이 함께 써야 되겠죠? 그래서 React랑 같이 쓰는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는 Cycle.js라고 하는 도구를 같이 쓰게 될 거에요. 그래서 React 공부를 하고 이번 수업을 마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Cycle.js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책이고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React 책들 중에서 평점이 제일 높습니다. 아마존 닷컴 들어가셔서 React 책들을 보시면 가장 독자들의 평이 높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